첫번째 경기가 김태경 vs 김윤중 첫번째 경기가 김태경 vs 김윤중 오케이 끝낼게요 이거 김태경 떨어지면 이영원에 김태경 보이죠? 태용님! 태용님! 진짜 떨어지면 존댑니다 아시죠? 위기가 돼요 지금 윤중이 환상심이 왔으니까 말해 펑치면 우리 끝나! 그래! 존댑! 이겨야되네 이 집은 존댑! 저 새끼는 그런거 없어요 오늘 무조건 오늘만 사는 새끼야 오늘 별판도 없는다 말이더라고 존댑다 이거 아니 나 진짜 영웅대킥이 나오면 너한테 표정 윤중이 잘해서 아니야 아니야 나 저 어 뭐야 뭐야 윤중이 왔어 나 지니까 걱정하지마 아 이 개 좀 던여가 아 이 개 좀 던여가 아 이 땡이 왔네 이 깨 알게 1장에 들어왔어 여기에? 네 영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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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어 1장아 너 부전승 걸렸어 부전승이요? 어 부전승 걸렸어 이거 1등 5000개 그 다음에 주급 3000개 그 다음에 여기서 8강 지금 돌리고 있잖아 네 꼴찌는 못나와 아 그래요? 그럼 저는 꼴찌할 확률은 없는거에요? 어 없지 어 부전승 당했으니까 어 없지 영어가 지금 홍구한테 쳤어 봤어 야 이거 어떻게 알잖아 홍구가 미쳤는데 진짜 거의 8대2정도 아니었냐? 거의 8대2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야 홍구가 후반운영 엄청 잘하네 와 아까 근데 탱크 러시올때 너무 잘 막았어 멀티 한개밖에 안깨지고 와 윤중2 대 택시입니다 1대2 2대1 1대2 2대1 1대1 공부왕깨잘하냐 뭐야 이 분위기 흐흐흐흐흐흐흑 야 왜 영어랑 야 왜 영어랑 홍구 안와 둘다 음소거 해놓고 있는거 같애 그.. 방송 하고있어가지고 게임 방금 끝나서 나 비전 나 비전 야 홍보 왜 안들어와 저기 미안해서 안들어왔 폭동났다구요? 야 진짜 여러분들 홍보가 폭동났어요 지금? 진짜 봐야겠다 저새끼 폭동났어 여보세요? 와 홍보야 홍보야 사고했다 영호야 고생했다 명경기였다 불안해 홍교가 홍보야 네? 정말 잘했다 진짜 정말 잘했다 아 아니 근데 진짜 막 떨렸어 손이 막 하다가 후방 이길 때 되니까 아 근데 개 명경기였다 진짜 거짓말 아니다 존나 재밌었다 경기 야 잠시만 근데 이거 진짜 김태경 치면 김태경 대 이용호야 어 아니구나 아 맞네 나랑 나랑 부성이도 그거네 꿀찌 아니네 그러면 아니지 떨어지면 판매가 떨어지니까 상대 없으니까 3명이어야지 상대 없잖아 어 맞네 어 야 뭐야 뭐라고 어 아 병구역까지 쓰면 땅인데 미리 좀 공지좀 해주시지 와 또 갑자기 시랄하는거 봐 와 저새끼 뭐야 왜 방방에 홍구가 홍구가 떨어졌었으면 이 새끼야 그런거 안했을거 아니야 지금 어 괜히 이 홍구가 떨어지니까 이씨 아직 끝난게 아니야 자 일단은 자 택시는 11시입니다 아 어지럽다 7시가 김준중 와 김준중 쨌다 이새끼 노서치 코어다 와 와 자 아 와 여기서 무서워 근데 윤주희 여러분들 태경이 엄청 많이 이겨요 거의 5대5야 내가 알기로 엄청 잘해 야 분위기 왜이래 어 어 아니 아 부직이 왜이래 부직이 왜이래 어 아니 무슨 일 있었어 어 이러면서 윤주희 투게이트 아니 태경이 형 투게이트 어 빌드 똑같다 똑같애 최구형 이번엔 조회수 잘나오겠죠 철투부 아 흠 흠 흠 흠 흠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자 투게이트 하하하하하하 아 저 즐겁게 하자 왜 그러세요 너가 가서 안 즐거워 보여 이 새끼야 하하하하하하 아 나 즐거운데? 나 즐거워 지금 나한테 그래 어? 네 잘 감사합니다 점주인은 로보틱스고 태경이언은 로보틱스에요 이건 컨싸움이다 어 프로고 살렸어 태경이 와 이거 진짜 운빨이잖아 이거 투게이트 로봇 울리면서 리버싸움 와 이거 운영아니야 와 이거 자들야돼 자들아 맞쩍깐다 와 이거 어 근데 김대건 뭐해 아 김대건 뭐해 와아아아 씨발 야 쪼댔다 빼야돼 어 사업 안됐나지 어 이제 됐다 망했는데 아아아아 안되냐고 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이거 뭐해 야 이거 뭐해 형이 형 야 막아야돼 오우 야 코 들어왔어 뭐해 뭐해 어 뭐해 어 뭐해 어 왜 왜 안나와 들어가라 와아 이런 개새끼 와 망했는데 야 쪼댔다 야 쪼댔다 야 쪼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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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직 끝난게 아니야 야 기다려봐 어? 아직 몰라 자 보자 일단 어? 아직 몰라 일단 보자 한번 많이 불리하죠 최고의 시나리오가 뭔지 알아? 여기서 김태용이 이이고 마지막 결정전에서 이영호 대 김윤중 김윤중이 떨어지면 돼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 그게 최고의 시나리오야 지금 어 야 이거 김태용이 무조건 이겨야돼 어어 나이스 나이스 어 좋아 좋아 응 왜 아니 테크는 똑같은데 앞마당이 하나 더 있는데? 뭐야 이거? 뭐야? 나 누구란 얘기하지? 어 근데 리버 나왔어 무리한다 무리한다 리버 있는데 뭐해요? 아 왜그래 윤중아 이거 바로가면 부른다 이거 왜냐면 셔틀 스피드업 무조건 분택률이 먼저 돼 간다 이거 어 안 눌렀어? 한 번 타이밍 잡는 것 같은데? 어 잠시만 드라 안 나온다 저거 어 리버 잡고라면 끝나지 뭐 아 드라 나왔다 아 아 씨 어 브라보 아이씨 뭐야 야야야야 뭐야 뭐야 리버 어 브라보 와 뭐야 집시경 와 살렸어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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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근데 실드배터리 지웠어 와 와 실드배터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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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창사인데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이거 시발 메시 네이바르가 안나가게 생겼네 와아 경계 안나가게 생겼네 와아 와아 와 이거 너무 불리한데요 여러분들 이거? 역전환 가망은 없나? 가망은 없나? 와 근데 저 질문있어요 예? 어 해봐 제가 이겼는데 왜 제 방에서 뚝뚱이 나요? 몰라 서문야 이 개새시야 어? 아우 죄송합니다 몰라 서문 아이 여못은 왜 그럽니까 아 드립이예요 잘하세요 아 왜그러세요 아 근데 몰라 지금 기태용대 기능중 이거 지금 불리하긴 하더라도 역전 가능해 이거 오케이 자 아니 근데 태경이형이라서 몰라 이거 왜냐면 일단은 보면은 여러분들 똑같아요 3게이트 대 안마당 가스가 좀 빠르네 홍구가 아니 홍구래 유중이가 안마당 가스가 좀 더 빠르죠 태경이형보다 여러분 체크 유닛이 좀 더 많이 나오죠 4게이트 4게이트 자 와 존나 불리하긴 하다 이거 그쵸 야 어떻게 역전을 안하나 이거 아 아 아 와 아 니게 왜 또 다운됐어 자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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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막으면 돼 어 나왔다 어 이거 몰라 이거 이거 수비적으로 잘 막으면은 이거 몰라 진짜 이거 몰라 거의 한일전 포스인데 이거 이거 공격 먼저 오른쪽이 불리한거야 어차피 자 이거 리버싸움이야 리버싸움 라훈이가 너무 많아 아 근데 토스 빼네 윤중이형도 그냥 윤중이형 이러고 그냥 운영간단 마인드 같은데 트리플 찍네 근데 점중이도 아둔이 늦어 생각보다 뭐 아둔 안지웠어 아둔이랑 포즈가 늦어요 어 지금 김윤중 뚫는 날이 많은데요 어 이거 김대중 드라우를 빼고 리버가 와나요 자 리버 컨싸움 아니 할만해 여러분들 진짜 할만해 어 뭔가 괜찮아 보이냐 왜 왜 진짜 할만해 우리 할만하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코스가 할만해 이거 내가 다 떨어뜨린거 같은데 어 진짜로 자 드라 이거 삼멀티는 일단 김윤중이 좀 더 빠른거 같습니다 자 윤중이가 드라는 더 많네 어 아둔도 먼저 올린다 아니네 어 소급효틀 어 잠자 탱크가 김태경이형이 더 빨라 지금 그니까요 오 이거 근데 근데 왜 태경이형이 할만해 보이지 아까 엄청 리버랑 탁 걸고 너는 나가리야 이 살꺄 아니 달리기가 빨라 오 영이형이 아까 6게임까지 더 늘렸는데 어 그러니까 아 이거 다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트리플 느려가지고 늘렸네 홍구야 내 맘 알지? 트리플면 그냥 지우면 돼요 오오 오 이거 몰라 우리 봉선영리 어서오세요 오 이거 인주의가 움직임이 공격적이다 좋다 주도권을 잡고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김태경이형 3몰티 안가고 앞마다 품복기 한방 뚫기다 이거 8개까지 늘렸어 와아 자아 대박인데 오 다크 이 다크로 피한번 주자 오 다크 오 다크 오 다크 오 다크 오 다크 오 다크 같았을때 돌아간다 오 이거 오 다크 오 다크 오 다크 오 다크 오 근데 트리플 자 이거 돌린다 돌린다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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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가야돼 윤종이는 퇴미고 융이형은 그냥 아칸인데? 운영가면 운영갈수록 김태경이 멀탯이 더 되잖아 후방가면 견제망 나오면 무조건 이기지 그쪽이 누구 하나 응원하는거 같은데요? 토스가 토스가 토스 5인이네 공이없도 안찍었네 아 태경이형 오린이다 이거 어 진짜네 어 오린인거 같은데 토지 왜 안돌려 아 돈이 없나 앞마당이 프로봐도 왜이렇게 없어 이거 인중이형이 이거 좋아보이는데 뭔가 와 조합이 너무 좋다 근데 복력은 태경이형이 많은거 같은데 인중이 차 땡이 뜨고 버티는 마인드 같은데 와 이거 김준중이 안나오면 못이겨 나와줘야돼 질러스로 6시보고 타이밍 잡아야되겠다 자 야 잠깐만 벌써 이 뭔가 엄습해 오는데? 잠깐만요 어? 어 나온다 근데 어 나오면? 나오면 좋지 이거 어? 지금 싸우면 돼 지금 이득 싸웁니다 아니 누구를 야 점중이가 야 점중이가 존나많아 펼쳐 펼쳐 어이 모른다 모른다 어이 모른다 진짜 어 싸우다 아 이게 리버한테 스크들어가가지구 템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누가 랭킹전으로 내보내요 진짜 당황하셨다던데 지금 아니 말이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는거 아세요 아니 오디오가 지금 비는거 보세요 아무도 안꿨어요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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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꿨어요 지금 근데 말이 아무도 없어요 말이 와 말좀 아 아 아 아 아 아 여보세요 저기요 잠시만요 연보성 김정우씨 예 ABC도 합쳐서 꼴찌 가릅니다 아 아니 왜요 이새끼 아니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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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인정 인정 공정하게 해 너 빨리 안 봐 오케이 오케이 공정하게 공정하게 해야돼 그리고 저기요 저기요 네 한자리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돼 하하하하 아 그럼 저랑 하는거에요 철구야